엑스트라 칼리큘러가 지금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써준 것 같은데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엑스트라 칼리큘러 없고, 메이저 정확히 안 잡혀있고, 컴퓨터 없는 게 더 지금 급해요. 한국에서는 인터내셔널 스코어 다니지 않고 일반 중학교 다니다 온 건가요? 네, 저 일반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GP를 이 정도 유지를 해주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본 지 2년밖에 안 돼서 영어도 할까 말까인데 AP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잘한 거고, 이거는. 일단은 지금 그러면 올해 AP 과목 어떤 거 보죠, 다음 달에? AP피릭스랑 AP 월드 히스토리. AP피릭스랑 월드 히스토리 AP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그러면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일단은 막 테스트가 지금 어디까지 나와주는지 봐야 되는데 AP는 5점 받는 거 SAT만큼 어렵지 않거든요. 그 5점 받는 게 몇 개 틀리면 5점.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C 이상 받으면 웬만해서는 5점 나와요. 그래서 5점을 받아줘야 돼요. 지금 GP가 썩 그렇게 나쁜 표는 아니거든요, 지금. AP피릭스 지금 대략적으로 A인 거 같은데. A랑 B랑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5점 나올 거 같아서. AP 월드 히스토리. 이건 B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조금 AP가 위태위태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정확히 알려면 선생님도 잘 모르겠으니. 막 테스트 보고, 아 내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조금만 더 끌어올려야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3점은 절대 안 돼요. 4점, 5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5점. 정말 1점 하면 4점. 그리고 SAT는 아직 10학년이라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긴 한데 SAT를 11학년까지 끌고 가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피셋 스코어 보니까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SAT도 많이 낮게 나올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이유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에서 많이 떨어질 거 같아요, SAT가. 그러면 이거를 11학년 때 영어는 특히 올리기가 힘들어요.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조금씩 문제 풀어가면서 문제 유형 익히고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꾸준히 준비하면 11학년 때 멘탈이 터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희망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퍼름한 생각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뭐 하고 싶어요? 엔지니어 하고 싶어요. 어떤 엔지니어요? 왜냐면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가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영상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맨날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쉬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들어갔어요. 내가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하면 니쉬는 내가 왜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은지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은지를 니쉬라고 하죠.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이거예요. 니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계에선 많은 문제들이 있고 큰 문제를 풀면 풀수록 페이가 높아지는 거죠. 스티브 접스가 푸는 문제, 마크 주커버스가 푸는 글로벌한 문제들이 문제가 크고 디멘드가 많으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것처럼 결국에 대학교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 리더가 될 건지 이걸 궁금해하는 게 미국 대학교예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잡고 있고 재미있어 하는 것부터 이미 반은 왔어요. 이미 다른 친구들보다 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내가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뭐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로 풀고 싶어하는 문제가 뭔지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몇 개까지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시킬 때는 20개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10개로 줄여서 선생님한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 6개 가지고 선생님이 5개를 줄여주고 거기서 2차적으로 하나로 줄일 거예요. 20개에서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합친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잡혀져 줘야지 입시 브랜딩이 잡혀요. 엑스트라 컬큘러가 지금 많이는 없는 거 같아요. 아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써준 거 같은데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학교 수업 따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약간 좀 벅차가지고 그래서 아카데믹이 탄탄하구나. 아카데믹 탄탄한 게 기본이어서 잘 한 거긴 해요. 사실 잘 한 거긴 한데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가지고 엑스트라 컬큘러랑 두세 개 정도는 있어 줘야 돼요. 학교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 카먼 애플리케이션 알고 있죠? 안 들어봤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 원서를 미국 원서를 지원할 때 카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원서를 써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원서 하나 쓰고 이거를 모든 학교에 대요. 똑같이. 텍사스 가고 싶어한다. 유니버설의 텍사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엑스트라 컬큘러 아워드 이런 거 다 채울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에서 제공하는 서플러멘털 에세이만 써서 텍사스에 이렇게 갈 거예요. 원서가. 그래서 이 중심, 카먼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게임을 하려면 게임 룰을 알아야 되니까 미국 대학교를 가려면 그 원서 지원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죠. 이 안에 엑스트라 컬큘럴 섹션을 따로 기입을 해야 돼요. 그 안에 10개를 써야 돼요. 10개. 이 10개 중에 네다섯 개는 아카데믹 비슷한 클럽 그리고 네다섯 개는 스포츠, 발렌티어링, 썸머 캠프 이런 단기적인 것들이 갈 거예요. 아마 10개 다 못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 왜냐하면 10개를 우리가 타이틀만 넣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깊이가 있어야 돼서 그래도 우리는 깊은 섭기라도 에임을 해보자. 끝날 때까지. 힘들더라도 클럽은 하나씩 두 개씩 조금씩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학 때까지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조인해서 맛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시즌제다 라고 하면 맛만 보는 것도 좋아요. 오히려 어? 이거는 좀 별론데? 라고 하면 내년에 조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컴페티션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컴페티션이면 너무 좋고 근데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컴페티션이 많지 않아요. 수학 컴페티션 사이언스 컴페티션 이런 걸 나가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그거를 혼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학교에서 제공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팀으로 컴페티션 나갈 때가 있거든요. 학교에 맷팀이랑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있나요? 수학 클럽은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피아드를 나가는 것까지는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학교가 큰가요? 네. 아 그러면 알아볼 필요가 좀 있네요. 왜냐면 맷팀하고 사이언스 올림피아드는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집중해 줘야 되는 거 첫 번째 AP 테스트 수학 모듬 나와줄 수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생각하는 거 열 가지 세 번째 학교에 클럽 좀 조인해보는 거 한두 개라도 헷갈리는 거나 질문 있나요? 그 레터 써줄 때요. 카운슬러랑 이렇게 친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약간 이 유대감을 써야 되는지 카운슬러를 자주 찾아가면 되긴 해요. 궁금한 질문을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가 되게 컸어요. 근데 굳이 궁금하지 않은데 굳이 끼어 끼어 넣어가지고 카운슬러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막 그렇다고 카운슬러랑 베스트 프렌드 되라는 건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역량이 된다면 만약에 컨셉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랑 아마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을 만약에 만들 때 내가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아이디어 같으신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찾아갈 수도 있죠. 지금은 아직 카운슬러랑 친해지는데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브랜딩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카운슬러랑 먼저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아카데믹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러하고 아텔레릭하고 퍼스널하고 거기에 더해서 3스쿨 서포트 레이팅이라고 있던데 아 3스쿨 서포트 레이팅이 일단은 그 학교 안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를 레이팅을 나가는 게 있어요. 지금 지금 걱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무 먼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카운슬러 없고 메이저 정확히 안 잡혀 있고 컴퓨터 없는 게 더 지금 급해요. 방대하게 주지 않으려고 지금 좀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방대하게 정보를 받으면 너무 헷갈리고 오브러밍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못했구나 내가 할 게 너무 태산이네 하면서 기가 죽기 시작해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어머니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 같은 게 있는지 일단은 장점은 이런 친구들이 아카데믹에서 악발이로 해요. 늦게 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지금 같은 상황 안에서 아카데믹 정말 푸쉬해서 잘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진짜로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장점은 제가 학생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아마 에세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에세이랑 인터뷰가 추후에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기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친구기 때문에 컬러풀하게 이 아이를 디스크랩 할 수가 있어요. 머리부터 굉장히 컬러풀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원서를 쓸 때 나는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카데믹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재밌어 하고 추후에 어떤 거 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브랜딩을 푸쉬한 이유가 색깔이 굉장히 다채로울 친구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또 미국에 늦게 와서 아마 에피소드도 많고 느낀 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의 문화와 이런 교육관을 동시에 접하는 친구들 또한 많지 않아요. 그거를 최대한 살려야 하고 단점은 이런 친구들이 엑스컬리큘러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활동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교육에서 내가 활동을 왜 해야 되지 아예 자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선호하고 미국 대학은 공부를 좀 못해도 리더를 선호해요. 거기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됐나요? 네 완전 많이 도움됐어요.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단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분 1초가 엄청 금 같은 시간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시간 잘 배분해서 사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